자 그 다음에 여러분 389페이지 저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는데 자 여러분 389페이지 대표 사례 예제인데 자 1번 이렇게 보면 집합건물이다 잘못된 것 이렇게 했죠 그죠 잘못된 것 찾습니다 자 그럼 1번은 여러분 건축후 상당기간이 경과돼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5분의 4 이상 다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2번도 맞다 자 3번 3번은 여러분 3번은 판례인데 3번은 판례인데 여러분 단지 전체를 재건축한다 단지 전체를 재건축하는 경우는 단지 전체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각 건물마다 각각 건물 여기 핵심 단어 개개의 건물마다 동별로 5분의 4 결의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게 판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이거 가끔씩 잘냅니다 단지 전체는 단지 전체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각 건물마다 동별로 5분의 4의 재건축 요건이 필요하다 하는 게 판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는 자 지폐를 소집한 자 재건축 결의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서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자 5분의 4 즉 80% 이상 나야 되는데 뭐 82% 났다 그럼 이미 재건축이 이제 하기로는 결정이 됐는데 18% 어떻게 할 건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재건축 결의가 있었을 때 5분의 4는 넘었지만 반대한 사람 근데 만약에 5분의 4가 안되면 이런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5분의 4는 넘었는데 그럼 반대한 사람을 지폐를 소집한 자는 뭐 없이 지체 없이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죠 지폐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 해답할 것을 체구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해답할 것을 체구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서면으로 해답할 것을 체구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참가 여부에는 해답의 체구기간이 경과할 때 자 서면으로 체구하고 몇 월이 경과하냐면 2월 1이 경과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 됐습니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는 체구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뜻으로 해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금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뭐 판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 기출 문제로 가는데 자 1번 갑니다 옳은 거 옳은 것인데 자 여러분 그죠 우리가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는 그죠 어떤 건물 건축 짓고 그 건축업자가 돈 받는 걸 이걸 도급이라 그럽니다 자 도급이 도급 계약이라는데 일을 맡기는 사람은 건축주를 땅 주인하고 건물 짓는 건축주를 도급인이라 그러고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라는데 여러분 그 건물 완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건물이 완공되면은 하자가 아무리 커도 해제 못한다 뭐 못한다 해제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 집합건물에서는 만약에 하자가 매우 크다 심지어는 해제까지 할 수 있다 분양 받았는데 뭐까지 할 수 있다 해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맞죠 그게 이제 다르다 민법 도급하고 자 근데 자 옳은 것 찾습니다 집합건물 옳은 것 완성되면 하자로 목적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집합건물에서는 있다 민법에서는 없다 이게 맞죠 민법에서는 없다지만 집합건물에서는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가 매우 크다 해제할 수 있고 강한 책임을 묻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유부원이 속하는 한동건물의 설치보존하자로 인하여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겸 그 흠은 공룡부문에도 존재하는 거로 추정한다 자 요 왜 공룡부문에 존재하는 거로 추정하느냐 하면은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2번 정답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어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한 시점이 아니고 그죠 인도받아 가지고 어 인도받은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라 임대 계약에서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 담보 책임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리고 4번 자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요게 핵심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책임지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4번도 틀립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런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보 책임지지 않고 분양자가 책임집니다 자 근데 이제 분양자가 지금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이미 분양자가 됐습니까 뭐 분양하고 난 뒤에 회사가 이미 공중분해가 됐다던가 했을 때는 누구한테 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거 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럼 집합건물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집합건물 인도시에 발생한다 아니죠 여러분 건물 하자 눈에 보인다 했죠 저번에 건물 하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됐습니까 하자 발생한 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다 그럼 여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자는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은 건물 인도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하자 발생 한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3번은 요게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고 임대하고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4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는 분양자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근데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이런 말 없으면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면 맞습니다 됐습니까 특별한 사정 이 말을 안 쓰면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면 맞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 시공자에게는 물을 수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이 없으면 시공자에게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됐습니까 담보 책임 진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는데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거 때문에 시공자는 지지 않고 원래 분양자가 지고 그럼 분양자가 망했거나 분양자가 이미 회사가 없어졌다 할 때는 담보 책임이 물을 수 있다 자 근데 요 특별한 사정이 없나 하면 요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잘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이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틀린 것 이렇게 했죠 자 집합건물 틀린 거 이런 1번 맞다 그죠이 관리위원회 둘 수 있다 2번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정기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답니다 요 끝에 하여야 한다 종료 후 3월 이내 그 다음에 관리는 구분소지자일 필요는 없고 그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3번도 맞다 4번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각 구분소지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각 구분소지자일은 법원의 행위를 참고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규약에 다른 장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부문을 점유하는 중에서 여러분 전유부문을 점유하는 자 하면은 임차인도 된다 전세권자도 된다 이런 말이죠 전유부문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고 전유부문을 점유하는 소유자 중에서 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무슨 자 중에서 구분소유자 중에서 됐습니까 구분소유자 중에서 결의에서 선출한다 하는 거 점유하는 자 중에서 가 아니고 무슨 자 중에서 소유자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집합건물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아까 저 관리는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알죠 그래서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서명 결의 방법에 대한 재건축 결의도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유부문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상임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자 이거 조심해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그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부문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입니다 여러분 공룡부문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공룡부문에 대한 연체료는 위반한 거에 대한 벌이단 말이죠 연체료는 전유부문은 연체료든 공룡부문은 연체료든 됐습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지 않는다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룡부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이렇게 되겠고 4번으로 갑니다 또 틀린 것 같으시죠 4번 틀린 거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는 승립할 수 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구분소유는 완공하면 됐습니까 이게 빌라로 해야 되겠다 안 가면 다세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완공되면 구분소유가 승립한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구분소유가 승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되지 않더라도 완공하면 구분소유 승립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용은 전유분의 지분 비율이지만 공룡부문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하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공룡부문은 쇼치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룡부문에 대한 보존행위할 수 있고 규약 공정정원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과제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제상용권만 처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털린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5번 계속 털린 거 나오죠 관리인의 대표권 제안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번 맞습니다 구조상 공룡부문입니다 여러분 구조상 공룡부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은 구조상 공룡 물건득실은 등기합니까 안합니까 안한다는 거죠 등기부상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털린 건 2번 이렇게 되겠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전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건 의무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룡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룡부문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예에 속한다 맞죠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룡부문에 대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있죠 공룡부문에 대한 체력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 특별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또 털린 건 나오죠 자 전유부문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다 하는 거 됐습니까 전유부문 만 이렇게 합니다 전유부문은 근데 등기부에 표시되는 건 전유부문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 공룡부문은 표시되지 않고 대지권은 표제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전유부문이 이전하면 공룡부문도 따라오고 대지권도 따라오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의 대상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근무를 하면 전유부문 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 맞다 2번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문을 소유하게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 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있다 됐습니까 전원의 동의로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고 그런 경우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자가 전유부문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되는 담보책임 존속기관은 자 여러분 전유부문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전유부문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되겠습니까 전유부문은 언제 담보책임 기관인데 사용 승인이 아니라 인도받은 날로부터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경우는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로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항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구분 소유 집합 건물이 있는 토지가 공유다 그럼 토지 공유자는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5분의 4 자 여러분 5분의 4 결의는 세 가지입니다 요 재건축하고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연대 서명 내용 쭉 적고 5분의 4 서명 받았다 모여서 관리단 집회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걸 서면에 한 합의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모에 한 합의 서면에 한 합의 연대 서명 적고 5분의 4 연대 서명 받았다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하는 거 그럼 재건축 결의 서면에 한 합의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그죠 2분의 1 초가 멸실시 공룡부분의 복구 2분의 1 초가 멸실시 그런 거 재건축에 준하는 수준이다 그런 경우 5분의 4 5분의 4는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됐습니까? 재건축 결의 서면에 한 합의 5분의 4 연대 서명 받은 거 그걸 서면에 한 합의 그 다음에 2분의 1 초가 멸실시 공룡부분의 복구하는 거 되겠습니까? 네 고른 거 기업 나머지는 4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으로 가는데 야 집합근물 소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틀린 거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9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공룡부분에 대한 물건 득실 변경 아까 있죠 공룡부분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규약상 공룡부분은 등기합니다 근데 그냥 공룡부분이다 이러면 구조상 공룡부분을 가리키는데 이런 게 물건 득실 변경은 아예 등기한다 안한다 안한다 하는 거 관리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무방하고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그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아까 했죠? 5분의 4 했는데 반대한 사람 집회를 소집한 자 꼭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집회를 소집한 자는 서면으로 다시 채고한다 반대한 사람에게 했는데 법정기간은 2개월이죠 그죠? 2월 내 해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 참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해답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자 오른 것 이렇게 했죠 집합건물법 오른 것 자 기억 이렇게 하죠 기억은 각 공유자는 공룡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자 핵심 단어는 사용입니다 공룡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구 아까 했죠? 전유부분의 담보책임의 존속구는 인도한 날 그죠? 인도한 날 인도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룡부분은 됐습니까? 사용성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뭐 좋고 그죠? 자 그래서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인도받은 날 그 다음에 공룡부분은 사용성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그지? 뭐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조상 공룡물건득실 변경은 등기한다 한다? 안한다? 그럼 니은디거 다 틀렸습니다 리얼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에 대해서 담보 책임집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책임지고 분양자가 없을 때는 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